자 라이나 손해보험 올 하반기를 강타한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에이스 손해보험 치아보험이나 아니면 창산봉합술 500만원 그리고 거기다가 창산봉합술 300만원이죠 거기다가 골절인단비 1000만원 그 다음에 당뇨 진단 2000만원 이런식으로 좀 장점이 있는데요 자 간편보험과 종합병 그리고 지금 20년 갱신형이지만 올해 말에 비갱신형 상품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영업의 꽃길만 위한 상품재장전 그래서 유병자를 위한 3호 간편 그리고 3.25 알리우무 적용 인수 예외지라든 무려 1033개 엄청 많네요 그리고 간편 고지형 상해 후유장애 3% 이상 특약 최대 1억까지 그리고 운전자 상해 현재 2번 중만 아니면 모두 다 패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치아보험은 유일하게 치아경부 마모증 K03도 보장이 되구요 보험료는 좀 비싸요 하지만 271일 9개월만 지나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그리고 단순 복구 교체 수리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타산은 안되지만 자 당뇨 진단 면책이 없죠 그리고 지금 당화 혈색소 500, 500, 1000까지만 됩니다 그전에는 이게 1000, 1000에서 2000까지 됐다가 1000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자 일단은 다소 늦은 만큼 다소 늦은 만큼이 아니고 드럽게 늦었죠 그래서 그만큼 강력해졌습니다 신상품 7월 한달간 보험료는 35, 알리우무는 325로 그래서 5년 이내 2번 수술 고지는 안해도 되구요 2년 이내 2번 수술만 하면 모두 다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 자 보험료는 35, 하지만 고지사항은 325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희님 잠 안 주무시고 들어오셨네요 뿜뿜 반가워요 이 시간에 인수 예외 질환 1034개가 운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술은 백내장, 하지정맥류, 갑상선, 바르톨리선 질환 그리고 한달수의 대장용종 이 모두가 가입이 되고 수술 여부는 무관이에요 인수 기준은 웬만한 건 다 가입이 된다는 거 자 연간 보장 횟수 가입금액 계속 보장이 되죠 또한 받고 또 받고 묻고 더블로 갈게요 항암 세기조절,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고액함 치료비 관련 10년 갱신형이 아닌 20년 갱신형으로 가능하구요 주요 담보는 면책기간 이후에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라이나손보다 새벽에 뭐예요? 라이나손해보험 상품 내용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고액항암 세기조절방사선과 양성자 방사선까지 보통 주 5일 정도 5주부터 7주까지 하는데요 이 모두가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항암 세기조절, 방사선,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 보장까지 특약 신규가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액항암 세기조절, 양성자 방사선 시 총지급 금액 약 8천만원 35에는 1억 정도 드는데요 이럴 때 실손보험에선 통원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큰 멜트가 없어요 그래서 진단비를 아주 두둑하게 준비하셔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라이나손해보험에서는 항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비 특약 시에는 정의적 방사선, 특히 사이버, 감마 나이프, 세기조절, 토모테라피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액 항암치료, 담보가 업셀링해서 이 모든 걸 가입해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거의 2,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표준체는 정말 저렴하고요 1, 2만원대, 유병자는 2,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당뇨병, 진단대비 면책 없는 라이나 생명이 아닌 손해보험에서 대비하세요 당뇨진단비에요 최대 1,000만원 만성당뇨합병증 최대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당뇨병 6.5는 500, 9.0은 500 9.0은 솔직히 힘들죠 만성당뇨병합병증 500만원 나머지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물론 남성이 보험료가 여성보다는 좀 더 비싸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산정튼내도 7월달에 출시가 되는데요 뇌혈관, 심장질환, 2대 진단비로 일단은 가입하시면 연간 1회에 정부가 판단해서 매년 사고 울어먹듯이 산정튼내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 타산은 최초리에 받고 끝나요 산정튼내는 한 2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정말 늦게 나오네요 라이나 손보는 그리고 에이스 종합운전상해보험 간편고지는 3개월 내 치료력고지 라이나 손해보험에서는 현재 2번 중만 아니면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오 좋네요 현재 2번 중만 아니면 가입이 된다 6월 가입자 중에 50% 선택한 상해담보가 인기가 있어요 상해 우장의 1억 상해 수수비 100만원 오 좋네요 골절 1000만원까지 골절 수수비 100만원 그리고 화상 진단비 그리고 A형 B형 C형 이런 것도 창상 봉합술도 모두 다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봄료 저렴하다 자 간편고지 자 반짝거리는 치아를 위해 라이나 손해보험 치아보험으로 철통방어 라이나 손해보험은 라이나 생명 이상으로 보험금이 정말 잘 나와요 그리고 치아경부 마모증이 치아보험에서 유일하게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단순 수리복구 교체가 보장이 돼요 보천물 재부착 재식리 임플란트까지도 역시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치과치료 중에서도 또 가입이 돼요 물론 치과치료 중인 치아는 일단은 180일이 지나야 보장이 돼요 180일 그리고 여기 보면 컴퍼질 레진 20만원 인네이 온네이 30만원 크라운 50만원까지 임플란트는 많은 금액은 안 들어가지고 50만원까지만 가입이 된다는 거 자 어린이도 컴퍼질 레진 20만원 실란트 5천원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2만원대로 가입이 되고요 레진 15 인네이 온네이 20 크라운 30 이런 식으로도 보험료가 3만원대로 50대는 레진 20 인네이 온네이 20 임플란트가 500 그래서 3만원대 4만원대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지진이 늘어나는데 화재보험 지진 약관 가입률은 3.3%에요 33%도 아니고 3.3% 지진보험 현대에 이어서 같이 나왔죠 그래서 포항 지진 보험금이 2.6억 그래서 부하는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라이나 손해보험은 특약 가입시에 지진 손해보장이 가능합니다 눈에 확 띄는 지진 손해보장 특약이 있는데요 주택 건축연도 관계없이 인수가 되고요 최근 지진 발생지역과 해안가 주변의 단독주택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진으로 인한 건물 일반 가재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최대 20억까지 일반 가재는 2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 500만 한도로 실손보상 특약, 유리 손해도 100만원까지 풍수제도 가입금액 내에 실손보상 보험료가 17,400원 이런 모두가 가입이 되고요 좀 더 프리미엄으로 하면 22,960원으로 하면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